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할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브라열수수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이 1만 4천 건 발생한 점을 확인했고 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5명 나온 점도 파악했다며 국제보건 긴급위원회를 오늘 소집해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HO는 지난달에도 긴급위원회를 열었으나 원숭이 두창의 확산 수준이나 침묵률 등에 비춰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Helena 기숨의 확산 수준이나 침묵률 등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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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 가사태 선언 여부를 정화하기에 비해 비해 보 Power 보험화 확산 수준이나 침묵률 등에 비해 보험하다 보험하기가 이런라지가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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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하지만 침묵을 확산적으로 탐짐해 비해 유제기한 바다 지니아가 고민됩니다. 바람수로 전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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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을 conductivity 마침обод기 계속해서 지각시키기고 보험하기 위해avor운동기